자 오늘의 냠냠이로는 뭐 이제 뭐 추석도 되고 해가지고 동그랑땡 사가지고요 계란 입혀가지고 이렇게 뭐 구웠고 그 다음에 너비안이 사서 구웠고 그 다음에 두부 두부 부쳐가지고 그 간장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해가지고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오랜만에 동그랑땡을 먹었더니 맛있어가지고 한 열몇개 주워먹고 너비안에는 두개 먹고 뭐 그렇습니다 자꾸 뭐 도배하는 분은 뭡니까 저분은 잠시만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고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케찹도 조금 뿌려먹어볼까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만들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주워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순두부찌개예요 순두부찌개에다 밥 비벼 먹는 중입니다 자 단테님 어서오시고요 성탄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추석 잘 이렇게 새시고요 자 또치쟁이님 어서오시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잘 이렇게 새시고요 소울티비님 어서오세요 여기 밥 비벼잖아요 자 너비안이 좀 먹어볼게요 나라도 안살아요 자 순두부 좀 드세요 자 순두부 좀 드세요 두부 두부 두부부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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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드세요 자 쿠르님 어서오시고요 동그랑땡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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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랑땡땡이요 두부 안짭니다 맛있다. 추천 지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선비님은 원래 그렇더라구요 어제도 와가지고 상쇠깍꽁님 반가워요 다 쳤는 김 어섯이구요 이거 냉동식품 사가지고 구웠습니다 동그랑땡 계란이 펴가지고 구웠고 돌보는 사가지고 굳혀가지고 간장 양념하고 자 귀염댕이 솜니도 스티커 하나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역시 말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말하려면 목에 걸려요 요코아파트가 어딘지도 몰라요 네이버는 무슨 또 네이버입니까 제가 굳이 뭐 스피드 먹방을 할 이유가 있나요 동그랑땡이에요 네이버에 제 사진이 왜 떠요 손두부찌개에 비볐어요 동그랗게 만드는게 제일 쉽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랑땡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비제이들 기사가 떴는데 제 얼굴이 떠있다고요 무슨 기사 인데요 어떤 기사 인데요 그거는 제 얼굴 안떠요 어디서 또 대단한 소리 하십니까 그런거 안믿어요 솔직히 제 얼굴이 나올 그런 이유도 없고 사실 저 살루님 어서 오시고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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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아닌데 제 사진을 왜 올려요 흠 나중에 뭐 시간대 Baron 찾아 볼게요 흠 으음 으음 아아 살룸님 100개,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더기 2는 귀요미 3 더기 4는 귀요미 6더기 4도 귀요미 5더기 5도 귀요미 6더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자 고맙고요 뭐 그런 나쁜거에 제 사진을 썼다고요? 사람들이 안되겠네 고소해야 되나? 내 이미지를 타격을 주는겁니까 지금? 비자가 내 안튠감? 왜 내 사진을 썼어? 비자가 내 안튠감? 왜 내 사진을 썼어? 비자가 내 안튠감? 자 이 사진을 사진을 찍는거야 괴물에 있는 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야채 에어터는 꼬리브가 언제에요 ? 뱅뱅 달요? 달 저번에 얼마 전엔가 훨씬 큰 달을 봐가지고 지금 달이 그렇게 엄청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달걀 나중에 뭐 시간될 때 먹으면 되죠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멋쌍니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럼 뭐 명절때까지 와가지고 먹으러 끌고 싶습니까? 저 건빵 무시한 적 없어요 자 제 나미나미님 팬가입 10개 고맙습니다 토끼님 뭐 돈 많이 받으셨다고요 자 껌짝짝님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확인한다고 뭐가 달라져요? 네 최예진님 어서 하시고요 명절에도 열심히 방송하면서 고향 못 가신 분들하고 뭐 그냥 집에 계신 분들하고 조촐하게 이렇게 먹방이나 하면서 얘기나 해야죠 뭐 갈비구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런거 기사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추천부터 좀 눌러주시면 안되나요? 하루 전 즐겨찾기부터 좀 눌러주세요 복잡 드릴게요 오늘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몇 개까지 안 할려고요 좀 더 맛있게 안 할려고요 좀 더 맛있게 안 할려고요 고공에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건데요 뭐 안됩니까 그냥 살고 싶어서 살아요 잠시만요 이 사람이 어그로를 잘 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 필요 없고요 대답을 진짜 살고 싶어서 사는 거니까 뭐 사는 건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?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요 애플라이지니 뭐 사오시고요 그냥 살고 있어요 두부는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간장 이렇게 양념 한 거고 너비아니는 뭐 그냥 뭐 사가지고 구웠고 동그란게는 또 사가지고 그냥 계란만 입혀가지고 구웠고요 다시보든 만이보든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질문한 거에 대답해 줬는데도 뭐 대답을 듣고서도 쫙쫙거리면서 사람 저 까고 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? 그러게요 개살이는 왜 쓴진 모르겠지만 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네 순두부찌개도 다 직접 했습니다 먹방 비제이하고 뭐 안좋은 발언하고 근데 무슨 상관이죠? 욕하고 벗거라고요 제목이 아유 욕하고 벗은 적 없는데 저희 엄마가 좀 놀이를 잘 하시긴 해요 근데 때리는 건 뭐예요? 때리는 게 있나? 아프리카에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? 때리면 영정인데 자 곰말임 어서오시고요 무모한 도전이요 도전 또 뭐 한 번씩 무모하게 해야지 뭐 그정도 그정도로 뭐 운망한 거면 모르겠습죄잖아요 모르겠어요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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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제가 만든건데 뭐 사가지고요 뭐 너비안에 그냥 굽고 동구향 땐 계란이 계속 굽고 순두부찌개 뭐 하고 두부사가지고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간장양념하고 근데 그리고 뭐 밥말하면서 하는 질문에 제가 굳이 뭐 밥을 해야됩니까? 자 어르토리는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어디서 말들 들어보면 뭐 좀 개념 없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무슨 장례식장에 수익이 맛있다면서 장례식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손주부찌개에 밥 비빈 거에요 맛있어 어디 안갑니다 어쩌면 장례실장에서 고스덮 치면서 술 되게 마셔가지고 그 한 번씩 싸움도 나고 하하 하하 오 hi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구입 담으시오님, 또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내가 뭐, 오르투님 팬 가입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나요? 까먹은 것 같은데, 자, 팬 가입도 고맙고요. 안 잘 생겨도 돼요. 굳이 뭐 잘 생길 필요 있어요. 시원 뭐, 자몽 그런 거 맛있어요? 그, 자몽 소주인가? 나그네 시청자님, 통콘 팬 가입 100개 아,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통콘 팬 가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배가 좀 줄었나? 배가 부르네. 리액션 하지 말라고요? 네, 감사합니다. 나그네님, 고맙습니다. 다행히 불이 안 붙었네요. 네, 저한테 왜 고맙으세요? 네, 제 방송 보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다고요? 이게, 아까 구우면서 동그랑떼 열 몇 개 주워 먹고 너비 한 입 두 개 먹고 했더니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갑자기 나랑기 있는 사람들이 오죽을 Mummy,ographing,자 وا연히 배가 부른 것 같다고요? 됐습니다. 애교!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애교!! 배가 부른 것 같아요! 애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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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근데 소식은 아니예요 이게 소식하려면 밥 반공기에 동그랑떼 뭐 3개 너비안이 하나 그 정도 먹어야 소식이지 아 나그레님 또 유튜브 구독자 셨구나 네 나그레님 반갑습니다 호두과자 그 원없이 드시는 건 좋는데 먹고 나면 그 효율증이 장난 아니에요 손발이 안올라가요 혈관을 막아가지고 당이 높아가지구 그때 호두과자 130개 먹었죠 엄청 좋은데 음 음 음 음 다 먹었고요 제가 이때까지 먹방한 것 중에 제일 몸 상태가 효율성이 안 좋은 게 호두과자랑 짜장면 12그릇 먹었을 때 그때만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